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뭘 구하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역대야 1장 7절에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왜 그런 간구를 했을까? 아마 솔로몬은 여러 가지 힘, 돈 여러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가장 얻고 싶어하는 귀중한 게 가장 얻기 쉬운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20대 후반의 자매인 것 같아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29살 때까지 목표를 몇 가지 정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룬 것들을 이렇게 체크한 것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22살에 연봉 2천만 원에 시작해서 50% 이상 늘 저축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틈날 때마다 공부를 했대요 자격증을 땄대요 그리고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도 한 2, 3년에 한 군데 정도 가고 그리고 이제 29살에 발표를 한 거예요 쭉 보니까 첫 번째 목표 예금 5천만 원 달성 동그라미 차 있어요 두 번째 목표 자격증 한 가지 이상 두 개 달성 세 번째 친구와 외국 여행 가기 해외 출장 겸 달성 해서 했고 네 번째 경영서전 수십 권 읽기 달성 그런데 다섯 번째 목표가 의외인데 이것만 실패했어요 성경통독 1회 실패 크리스찬 같아요 이거 제일 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일 쉬운 거 아니었어요? 왜 이것만 안 됐을까?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성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성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구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얻었는데 정말 제일 좋은 것은 결국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본문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사람이 풍성해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매력이 나오고 그 사람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바닥이 드러나죠 그래서 10편 1편 3절에 보면 잘 보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에서 11장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 찾고 있죠? 정상 찾고 있죠? 좀 제대로 된 생각 박힌 사람 찾고 있죠? 정말로 좀 깊은 사람 찾고 있죠? 그만큼 그런 사람이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예배 다 들이시고 집에 가서 TV를 켜세요 그러면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획사 대표들이 몇 명 나와요 그리고는 차세대 우리나라 케이팝을 이끌 지망생들을 보면서 뽑아요 그런데 제가 놀랐는데 지금 평정하고 있는 애들이 3명이 다 11살이에요 깜짝 놀랐죠 김종석, 박현진, 한별, 우리 한별 말고 여기 이 3명이 꽉 잡고 있어요 11살짜리인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그 끼가 그래서 그 대표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버리고 이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버리고 얘네들을 데리고 어딘가 도망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걔네들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딱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야 얘를 하나 데리고 내가 어디 가서 진짜 큰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뭔가 일을 버려보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아니에요? 노아? 다 멸하고 노아 하나 살렸어요 그런데 그 노아 그 뒤 구절이 놀랍죠? 노아에게 상속자 그렇게 우리가 그를 위한 상속자가 됐대요 전 세계의 상속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때려서 부어 너무 심하게 올리고 부어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나 믿어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셨다 히브리스와 1장 3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아주 기본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99%가 아니라 100%예요 98%가 아니라 100%예요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신기록을 때 세웠어요 여러분이 뛰었는데 10초 2, 50미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데 대기업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데 신기술이 발견됐어요 물론 그 사람의 업적은 귀중한 거예요 그 사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말려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2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이거 져버리면 그 보응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에요 계약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저 미국의 샌트루이스에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어 한번 놀러 가봤어요 놀러 가봤는데 정례 커버넌트 계약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뤄야 돼 우리 친척이 아픈 건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사 간다고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이 그때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 도저히 그 집을 살 수 없는 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계약금은 몇 천만 원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이에요 못 돌려받았어요 상대가 배려해줘서 4분의 1을 돌려줬대 근데 법대로 하면 그것도 못 돌려받아요 왜냐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 중고로 지난주 갔다 옌유엔이네 언약을 맺고 불 사이로 지나갔대요 이게 고대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불 사이에 이 짐승을 지나간 같이 내가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칼비는 5대의 강정 중에 네 번째 불가학력적인 은혜 은혜를 받는데 불가학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 네 거 안 받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좋죠? 일단은 구원 받죠 우리 이미 천국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분은 좀 신학적으로 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하죠 이러다 제가 또 언제 마음이 틀어져서 배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학이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해서 절대 여러분 귀신은 안 들려 좀 정신 세약은 할 수 있어 근데 귀신은 안 들려요 또 하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 성령이 내주하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죠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또 하나 믿음에 좋은 게 뭐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시각이 너무 좁아져 있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눈 앞에 있는 것만 연연해 근데요 믿음이 생기면 시각이 넓어져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신학교 생활 거치고 전도사 거치고 목회를 하지만 뭐가 좋냐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은 저 사람 왜 저래죠? 근데 넓어지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 이건 품어줘야겠고 이 정도를 나한테 해주니까 내가 고마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각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80개를 해줘도 이 20%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미워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마음은 맨날 부글부글 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깊이 보고 넓이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정희 씨라고 아시죠? 제1교포 같은데 일본에 큰 투자회사 있죠 이 사람이 중국의 마윈 회장 옛날에 벤처할 때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을 넓게 보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마윈이 그랬어요 나 200만불만 투자해 주십시오 안 된다 2천만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가 가진 회사가 마윈의 회사의 지분을 수십 퍼센트를 소유하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보니까 그거 다 가져간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불이익 받는 게 우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잘못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앞으로 다 얻는 것 같은데 뒤로 다 터져서 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사흘 보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왕 자리도 뺏기고 인생 우리도 돌아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항상 넓게 봤어요 내가 선택하면 이게 좋은 게 될 것이다 앞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로스는 여기로 가면 잘 된다 인간적인 눈은 다 거기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동과 구멍을 하나는 물속에 잠기고 하나는 척박한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많이 보면 일단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책 쓰든지 어떤 자격증 따든지 꼭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간은 공부를 안 해요 일주일간은 목차만 써요 목차만 숲을 보는 거죠 목차만 써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요런 요런 목차가 있구나 아 그럼 이 숲이 어디겠다 그러면 숲을 보니까요 미시적으로 딱 들어갈 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숲은 못 보고 가지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나무야 하면서 한참 가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 나무의 정체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좋은 적이 뭡니까?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좀 믿음의 좋은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좀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뭘 따라가서 어떤 사람들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네 명을 아주 그냥 잘 얘기를 해 주죠 여러분 일단 이 네 명들은 이미 검증이 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면 저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정치적인 얘기, 인종차별 제 동남아 사람 같이 생겼어? 인종차별 하면 안 돼요 제 아프리카 같은 사람 같아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 민족이라 그런 게 없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게 자기들 문제니까 굉장히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생각이 달라요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다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른 사람한테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저거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아니 정치적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였어요? 리더인데 저 사람은 그런데 꾸준히 그 일을 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니까 아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제가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칭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눈과 사람 평가가 얼마나 많이 뒤집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요게 돈이 된다 요게 기회가 된다 요 직장이 좋은 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5년 후에 사람들이 싹 돌아가지고 그게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읽어내면 굉장한 기회를 잡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옆에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도행정 같은 경우는 드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드다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사람들 막 엄청 몰려들었어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단강 가고 이제 요단강을 갈라질 수 있다 나를 바라보면 너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열매가 없으니까 흩어지고 그런 참수가 되었죠 시간이 아니니까 흩어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명을 언급을 하면서 네 명의 필살기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랑도 좀 연결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잘 지렛대로 활용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선교의 달란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 기업들도 필살기들 하나 있잖아요 삼성하면 뭐예요? 반도체 필살기 아니에요? 현대하면 필살기 뭐예요? 자동차 아니에요? 포항제철하면 필살기 뭐예요? 철강 아니에요? 아모레아하면 뭐예요? 설아수 아니에요? 화장품 필살기들이 있잖아요 필살기들 그거 때문에 다 유지되고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의 필살기를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해요 에녹의 필살기를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노아의 필살기를 뭐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필살기를 버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필살기들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는 4절에 아벨이죠 아벨이 금세 죽었고 큰 업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 가인이 금방 처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예배드리를 기뻐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예배가 피곤해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성장하기 참 힘들어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저도 그런 말 할 자기가 안 되지만 그렇게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앉아있는 게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앉아있게 그런데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로라는 얘기죠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업이 좋고 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책 보는 게 좋았으면 저는 노요한 목사님처럼 명문대 가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공부에 비법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배 좋아야 돼요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야 예배 나와라 벌써 그 사람을 깔고 있는 거야 예배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예배가 좀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전 진짜 응답받은 게 하나님 철회가 좀 즐겁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진짜 지금 철회가 너무너무 즐거워 진짜 왜 그런 의문을 하세요 진짜 철회가 즐거워요 철회 일부 때 오면 혈압이 쭉 떨어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즐거워 일부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두 번째로는 애녹인데 애녹의 필살이 뭐냐면 기도였대요 5, 6절에 보니까 애녹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신약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거룩해지는 징표라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녹이 승천은 했지만 수많은 기도와 방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데려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좀 일찍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슬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시점에 그 사람이 간 게 그 사람한테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복이죠 그리고 노아 이 노아는 실제로 보니까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 옆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상속해 줬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거 제가 작년에 강아지 입양한 거 알죠 제가 그동안 강아지 얘기 안 했죠 안 팔았습니다 뭐 어디 보내고 뭐 제가 지금 너무너무 명견이 됐어요 웃지 마세요 양집사님 개보다 훨씬 예뻐요 내가 양집사님 카톡 봤는데 걔가 굉장히 이쁘던데 상대가 안 돼요 인형이 인형 살아있는 인형 처음에는 막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계속 여자니까 미친 모였어요 근데 계속 물고 막 반항하고 근데 제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너무 인형이 됐어요 변화됐어요 너무너무 명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명견이 돼요 그리고는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줘요 모든 사람이 줘도 얘만은 건져요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대명사 아니에요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라면서요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시한 건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어 너에게 지금 당장 살 따뜻한 집을 줄게 이거 봐 너에게 4대 손 후에 엄청난 큰 유업을 줄게 다들 내가 지금 갈급한데 내 몸 누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절박한 거지 미래까지 볼 여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걸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버림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거 포기해도 천국에서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버림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사 어떻게 버렸어요? 늙었으니까 치매 온 거예요? 그거 알겠죠 아브라함이 모든 좋은 거라도 하나 앞에 다 버리면 더 좋은 거 올 줄 믿은 거죠 그 좋은 게 어디에 와요? 내 미래 후손에 오고 천국에 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저축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할 때 지금 다 어디에 쌓이고 있어요? 천국에 쌓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맺자면요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 관리를 해야 돼요 출애국기 27장에 보니까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 성막 지어졌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 등불을 관리해라 등불 관리해라 회마가 안 증거계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우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라 등불을 보살펴라는 게 뭐예요? 네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마귀는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을 꺼트리려고 그래요 계속 흔들어요 이거 꺼지지 않게 계속 이 등불 관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감남나무, 올리브나무 많죠 이게 짤 수 있을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제가 이번 주에 비행기 돌아오는데 신문 봤더니 면세점이 1년당 수백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단계 오기 전까지 몇 년간 매년 몇백억씩 적자를 본대요 그 적자를 다 감수를 하고 왜 그걸 하냐 나중에 그걸 잘 관리를 하면 거기서 쏟아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랴 선교가랴 회사회의 참여하랴 새벽에 기도하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왜 우리 등불 관리를 이걸 해줘야죠 이걸 해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열매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80%가 아니에요 70%가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 이번에 선교로 또 수고했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겠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얼마나 내 인생에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가 또 믿음이 이 아벨이나 에노카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영적인 필수하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할까요? 이 땅의 동가서 남가복 이 땅의 동가서 남가복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